톰 크루즈가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사랑을 밝혔다. 톰 크루즈는 무려 36년 만에 새로운 탑권으로 돌아왔다. 그는 첫 영화를 촬영했을 때가 18살이었다. 그땐 평생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딜 가든 탑권 후속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더라.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어떤 식으로 영화를 찍을지 상상했다. 어떻게 하면 관객이 더 몰입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톰 크루즈가 36년 만에 돌아온 영화 탑권 매버릭 속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화 속 비행기가 자신의 비행기라 말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톰 크루즈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여름에 한국 방문 예정이다 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너무 좋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라고 전했다. 특별한 팬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가 첫 내한 때부터 계속 오시던 분을 뵙는다. 모든 프리미어 행사에 오신 분들이 있다. 첫 내한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톰 크루즈는 한국의 도시를 완전히 운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에 감동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톰 크루즈는 한국에 오게 되어 영광이다. 내가 영화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다 라고 끝인사를 마쳤다. 한편 탑권 매버릭은 교관으로 컴백한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미션에 투입되는 새로운 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항공 액션 블록버스터다. 1986년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파일럿의 꿈을 심어준 탑권의 속편이다. 한국에서 개봉과 동시에 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 매체는 탑권 매버릭이 북미에서만 5억 달러 이상 전세계 9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역대통 크루즈 필모그래피 사상 최고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에서 개봉이 북미에서만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